예예예 반 서브였어요 하아 한 바퀴 더 볼까요? 빨리 더 빨리 더! 안 돼! 안 돼! 야! 야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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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오오오?! 야 국가님한테 진짜 강도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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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땡!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마음은 지원 씨한테 주고 싶으시겠지만 이쪽으로. 가자, 가자. 잘할게. 잘할게. 원래 역전한테 멋있는 거야? 역전. 오, 다른 일. 오, 다른 일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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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중독되는데? 오! 나이스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이제, 이제. 오! 아! 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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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아, 미치겠어, 미치겠어. 뭐가 안 돼? 다주면 안 돼. 다주면 안 되겠어, 다주면 안 되겠어. 사실 하다보니까 하지원보다 서선생님이 리셋을 더 좋아. 자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. 내가 하여튼 하시온을 공략할게요. 내가 이제 받으면서. 여왕님 자세히 멋있게 해서 하죠. 그 뒤에는 제가 있으니까 미스만 하시면 돼요. 자, 너네 미쳤다. 오빠 눈 너무 강렬해요. 나요? 부드럽게 해주세요. 어? 누가 오신 거예요? 어? 누가 오신 거예요? 누가 오신 거예요? 어? 어? 너무 치... 오빠 안 돼요. 이거 안 돼. 이거 무료야. 왜왜왜왜 봐도 잘 봐봐. 난 진짜 누가 오신 줄 알았잖아. 파이팅! 가자! 아 그래. 야, 가자. 가자! 가자! 이거 봐. 이렇게 가면 이렇게. 빰빰빰빰. 한 번만 넣으면 돼요. 멋있게 주세요. 멋있게? 네. 빰빰빰 한 번만 해줘. 빰빰. 빰빰. 안 돼! 안 돼! 가자, 가자. 자, 한 점 차입니까? 아, 어떡해. 좋았어. 까딱. 빰빰빰 한 번만 해줘. 안 해요. 빰빰빰빰 해줘. 와! 저거! 빰빠벰빠미 본실력이에요. 이space 이동. 잠시 내 눈을 보라니까. 그치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아아 내 눈 보내고 자, 자꾸 저희 졌습니다. 자, 1대 0으로 1대 0으로 우리가 졌고요. 어 벚꽃이 날리는 예쁜 밤 못다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습니다. 별 보면서, 별 대신에 벚꽃 보면서 벚꽃별이다 정말 별이 안 보이네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누군가의 목표가 된다는 게 대단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에 문세 형님을 목표로 삼은 누군가가 왔습니다 진짜요? 누가 왔어요?